저는 여성분을 대학생 들어갈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자랑 대화를 30초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쑥스러움이 많았고 무서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는 여성분을 만나는 법을 거의 인공지능같이 배웠어요. 인공지능이에요, 저 지금. AI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성매매 왜 했냐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성관계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이랑 말도 못 썼고, 보기만 해도 얼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야한 동영상만 보고. 오마이 지저스. 그러다가 이제 저도 너무 해보고 싶으니까, 막 어린 마음을 해가지고. 프롬파티가 뭐죠? 고등학교 때 프롬파티? 저 고등학교 때 프롬파티 한 번도 안 가봤을걸요? 여자가 없어가지고, 여자 파트너가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파티도 안 갔어요. 저 진짜 진짜 왕따했어요, 항상. 고등학교 졸업파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은 고등학생이었어요. 네.